빌립보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빌립보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격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거름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민 오늘 우리 칠망대와 영원한 응답인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누려야 될 힘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죠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칠망대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서로 부분에 우리 자신들이 좀 붙잡아야 될 부분도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그냥 어느 한 날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안다는 말은 과거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또 시대가 있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시대를 본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오늘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와 시대를 놓고 보면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죠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속에서 진행이나 움직이나 같은 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답이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평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실망대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인도받고자면 왜냐 미래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안에 근원인 근원인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준비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망대가 세워지면 여정은 가게 돼 있고 이 정표도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래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미래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게 보좌의 능력이죠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역사를 보면요 이미 메세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또 무엇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로 말면 아마 이 생명수의 강같이 흐르는 역사들이 우리 구역 안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누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지만은 그 이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보금을 주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보금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거의 결국은 보금을 누리고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금을 막는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일곱 번의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보금이 전달되었다는 것 누구에게나 보금이 전달된 누구에게든 보금을 주어서 그 보금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보금을 주었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금을 다 막는 자리에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왜 보금을 막는 자리에 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원죄를 모릅니다 원죄를 모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재해봐야 잡음죄밖에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 원죄로만 일어나는데 왜 재앙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해요 여러분 행위는 어떤 면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의 산물이지 그게 우리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죄를 모르니까 사실은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구원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또 심지어 제도까지 끌어들어왔어요 이미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갈빈주의 신학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신학에 두 흐름이 있는데 그게 먼저는 갈빈주의 신학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학이 그 바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 바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르는 뭐냐면 알미니안 주의해가지고 구원받는다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뭔가 보태야 된다라는 것 우리 인간이 뭔가 보태야 된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행위를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부흥사들 이런 많이 나온 한때 한국 교회도 부흥사들이 교단이나 교회들 들어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사들의 주 흐름이 알미니안 주의의 계통에 뭔가 힘을 내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결교나 침례교나 이런 쪽의 부흥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부 다 원제를 모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범제만 강조하는 거죠 자범제만 알고 있고 자범제만 강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자범제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강조하고 제도까지 끌어들어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먼저 복음을 하나님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었는데 사실은 이들이 복음을 막는 일에 앞섰던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저주, 재앙 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사단에 대한 귀신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영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 속에 빠졌던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무슨 사단의 이야기냐 무슨 귀신의 이야기냐 어떠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있는 자들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을세우를 힘입었다 그 말은 사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유대 지도자에서 결국 복음의 역사들이 초대교회로 왔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마가다라빵에 시작됐는데 베드로 중심에서 마가다라빵에 시작된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입니다 4경 11장 1절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네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세례해 준 사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결국 누구가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한례받은 자가 여러분 한례 무한례라는 이 말 자체가 한례란 말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한례받은 자가 어떻게 무한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숨은 부분들이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이런 배경들이 쫙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를 출생시켜가지고 이 보금의 깃발을 예로살렘에서 시작된 보금운동의 역사를 얻으러 안디옥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왜냐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가 유대교적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 중심한 예로살렘 교회에는 보금의 확산들을 가져왔었지만은 보금의 기초를 놓고 보금의 시작을 했었지만은 그들을 데리고 쓰실 수가 없어요 로마 보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시켰어요 로마 보금을 위해서 다시 말해 세계보금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만 갈라디아 2장 11절에 20절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게 개바도 야고보도 또 바나마도 나오는데 개마는 신앙 고백한 베드로 아닙니까 또 어떤 면에서 바나마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었어요 바울을 데려다 팀사에 가고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부분에 그걸 이렇게 막아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걸 부추겼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시비거는 부분들을 막아줘야 될 사도들인데 오히려 그걸 부추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의 보금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초대교회를 가지고 로마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팀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도의 9장 15절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에 바울 팀 바울을 준비하시고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말하겠죠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 개의 보금을 놓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보금을 깨달은 바울과 그 팀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나 로마까지 가게 돼요 로마 보금아까지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로마 보금아를 위해서 바울에게 붙여진 사실을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 이 바울을 언제 안디옥 교회에 생기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에 바울 팀을 준비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안 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를 흩어진 자들 통으로 모으셔서 결국 바울에게 그 안디옥 교회 중심에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사실을 보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서 로마 보금아 된 이후에가 문제였어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죠 로마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결국 여기에 일어난 것이 종교 계획인데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교황이 교회 위에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성경 위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천주교죠 로마 교회라는 것은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사상을 강조하고 심지어 행위와 공로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느냐 완전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물론 성전직교에서 받아들인 세금이지만 로마 교회는 속제표입니다 속제표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보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나온 인물이 종교 계획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고백했던 이 부분들을 루터가 붙잡고 종교 계획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시대나 결국은 뭐냐 역사는 보금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 보금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보면요 쓰임받았던 인물들 몇몇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금이 없어질 때 누구를 또 세웠느냐 모세 출혁기 2장 1절을 10절에 보면 레이 남자 레이 여자가 레이 여자가 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붙잡은 것이 출혁기 3장 18절 시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출혁업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의 출혁업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대에 모세를 준비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시린의 은혁적인 한을 가지게 되었죠 그건 누굽니까 한난데 한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로 말하면 사무엘상 7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모습을 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제사부터 지냈어요 변제부터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에 불레셋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사 지낼 때 이때 기회다 싶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번제 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천재 지변인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불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레셋이 됩니다 세 번째로 열한기상 18장 1절에 46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에 의해서 우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현장에 누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들어서 갈멜산 전투 영책사함에서 승리케 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 몇 명을 세워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살리는 바벨론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을 시대에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등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뭐를 위해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태칸나의 그릇이다 했어요 먼저 부르실 때 이미 로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먼저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 뭡니까? 2장 20절 갈라자 2장 20절에 보면 무엇을 고백했느냐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니 나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는 거 내가 뭐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 내 안에 그리토가 사시는 것이다 이 바울을 통해서 결국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로마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실을 보겠습니다 이게 시대 속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역사를 놓고 시대를 놓고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마태문 16장 13절에서 2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진짜 좀 알아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20절입니다 중요한 고백을 받아 내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절대 하지 말라 이 말 하지 말라 했어요 아니 이 말 하기 위해서 빨리 갈아야 되는데 가지 말라 했어요 입을 열지 말고 말하지 말라 했어요 얼마나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깨달은 베드로에게 어서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말하라 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실은 가라고 하고 땅 끝까지 만면에 가라 했습니까? 그게 감남산 사건 이후로 감남산 사건 이후로 감남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망대와 여정 이정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만 구약에 그런 부분들과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약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토께서 새롭게 준비해서 내보내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감남산 사건이에요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미래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감남산에서 그것도 40일 동안에 개개인, 개인화 시킨 것이죠 40일 동안에 완전히 개인화 시켜가지고 이제는 땅 끝까지 가라 그게 4등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라 하신 겁니다 감남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어렵느냐 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서 주신 것이 뭐냐 감남산 사건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주신 부분들입니다 이게 내게 누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누르느냐 여러분 아침에 그 부분을 가지고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 아침에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눈을 떠서 아침 새벽 시간을 이용해도 좋고요 정말로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 낮에 모든 사건과 만남들 있잖아요 이 만남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판단과 다른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낮에 만남들이 있고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뭡니까?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밤에는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뭔가 하루를 놓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평소에 힘을 얻는 우리의 근원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때 다른 것 말고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어떠면 아침에 망대를 가지고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또 낮에는 우리가 여정을 가잖아요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여정을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하늘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를 확인하고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한몫에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하나 망대를 붙잡고 기도해도 돼요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여정도 망대를 붙잡으면 우리가 여정을 망대를 붙잡은 자가 가는 여정 이정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호자라는 부분들 그게 망대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평소에 이 부분을 놓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당하면 안 해요 문제 당하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어른 당하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그런 기도 말고요 문제 당하기 전에 어른 당하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힘을 얻는 기도를 늘 가지고 있으면 문제와 어름들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문제와 어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와 어름이 없다면 여러분 응답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운 가운데 닿혀옵니다 사실은 시험권이 닿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 안 돼야 됩니다 그 시험이 시험 안 돼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뭐냐 내게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위해서는 뭐냐 내가 평소에 이 비밀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이 누리는 기도가 되어 있으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문제로 안 봐요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이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 오면 사건이 되면 어름 오면 그걸 어름으로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얼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구역 근찰로서 기회한 사이기 전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평소에 힘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어요 왜냐 평소에 힘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노예죠 말이 감옥이죠 그 당시 상황 속에 노예로 감옥에 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취급도 받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위 생에 있어서 사메엘로 말미암아 망될 것이다 기름 붐을 받았죠 그것조차도 없으면 불법이에요 사실은 왕 될 것이다 기름 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생에를 보면 본격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돼 왔어요 아니 왕이 되고서도 어려움이 왔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도 일으키고요 계속해서 공격이 왔잖아요 다윗을 죽기 위해서 장인 사울이 추격대를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해 왔고요 그런데 늘 쫓겨다니면서도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여러분은 이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가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그게 영향받아요 힘 빠지고 그게 뭡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누리면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다른 계획들을 찾아내고 다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어려움이 어려움이 안 될 만큼 영적인 힘을 해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 안 돼야 로마를 보고 말 수 있어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안 돼야 세계 보고 말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계보험하기 위해서 부른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아니 세계보험을 위해서 나가는 걸음 속에 얼마나 더 큰 문제와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계보험 언약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조그마한 문제와 사건 속에 얼음 가운데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진짜 세계를 살릴 만큼 힘을 해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말고 여러분 정말로 건원을 누리는 기도 건원을 누리는 기도 그게 일곱망대예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워낙 안 믿어서 그렇죠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성삼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삼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로 성삼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내게 임하게 알려주시고 삼저주가 물러는 구원의 축복을 오늘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구원을 만들어내란 말은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란 말은 언제나 구원의 축복을 너희에게 줬는데 왜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있냐 그걸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란 말이에요 여러분 삼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지니 오늘 너희에게 내가 간게 된 모든 현장에 그와 되므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저는 요즘 와서 더욱더 이붐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자면 모든 것이 문제로 나오고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면서 하나 되지 말라고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 되게 하시면서 뭐냐 각각 하나님의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각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동일한 강단의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심이 각각의 사람에게 이 마음으로 말하면 아마 이 사람은 이 말씀 통해서 저 사람은 저 말씀 통해서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 은혜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현장을 놓고 여러분은 상황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지난주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영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일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떻게 사람 마음을 하나로 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있고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일곱 가지 가운데 어떤 면에서 저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누려진 끝났어요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나오는 보좌의 축복이죠 이 보좌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나타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게 2, 3, 7까지 가게 되고 보좌의 역사가 2, 3, 7까지 가게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전부 흥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창세기 2장 18절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우리의 산업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좌의 축 어떤 면에서 참 참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죠 보좌의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 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모든 생명과 축복과 응답들을 보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보좌 이 축복 누리는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성삼이라는 비밀을 알고 보좌의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을 알면 내게 임한 사실을 누리면 삼시대 살리게 됩니다 삼시대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저절로 살리게 돼요 분명히 과거는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사람 자꾸 과거에 매이느냐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과거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았던 부분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발판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디딤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거가 보금지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걸 아주 발판 삼는다는 말이에요 보금지나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늘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가 내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발판 삼아 나갈 때에 현재 시간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과거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발판 삼아야 되고 현재를 통해서 과거 발판 삼게 될 때 현재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미래는 뭐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건세 잡음자 있습니다 에베스 2장 2절이죠 공중건세 잡음자를 이기는 능력 이 능력이 오늘도 내게 임하도록 공중의 건세를 잡고요 정사와 건세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공중건세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 건세를 가지고 붙잡고 정사를 붙잡고 움직이는데 그 공중건세 잡음자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력입니다 모든 허감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말들과 불신앙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 살리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게 지력이에요 사람 살리는 지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세상적인 준비한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돼요 그게 올바른 지력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지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지력이 아니죠 진짜 지력은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함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 꼭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데 경제력은 뭐냐 빛입니다 빛 모든 산업 현장에 빛의 경제 빛의 경제 그리고 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조한 사역 속에서 제자를 남기는 것 그게 인력입니다 기조한 사역에 발자취를 놓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다 그게 인력입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 여섯 번째입니다 그는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가지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고 결국은 뭡니까 미리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cvdip 미리 은약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그 속에 꿈을 누리고 누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복하고 성취되어지는 역사 미리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셋들입니다 내 안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교회의 샛들이라는 응답들 이 샛들 한마디로 말하면 2, 3, 7, 1 5천 종족을 살리는 힘입니다 샛들 이게 오늘 여러분 받은 유인물 공가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칠망대 영원한 응답으로 나온 부분들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평소에 힘을 얻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 바라옥교는 여러분 분명히 이 한 시대에 역사를 알고 시대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우리로 부르셨어요 미래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뭐냐 이 부분들입니다 평소에 힘을 얻는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 미래 많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다 무너지는 시대에 세계 재앙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 속에 걸음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인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세계가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알고 우리가 정말로 평소에 힘을 얻는 평소에 힘을 얻는 이 부분만 여러분 되어지면 여러분 이 부분들이 여러분 정말로 차고 넘쳐가지고 어제 말씀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가득 차서 여러분 힘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인생을 맡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가득 차서 그런 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 통해서 가정에 여러분 통해서 구역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감으로 다 살리고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검찰님들과 구역장님들을 세우셔서 이 안시대 역사를 알고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은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힘을 얻는 우리의 권한인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를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살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그 생명수의 강에 깊이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한 시대에 정말로 평소에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현장 속에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검찰님들과 가정 또 산업들 자녀손들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